울산의 한 봉사단체가 난치병에 걸린 10대 소년을 돕는다며 모금을 한 뒤 1년이 넘도록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봉사단체 대표는 모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이던 소년은 자신을 위해 모금이 진행된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횡문 근육종이라는 희귀함에 걸려 7년을 투병하자 숨진 이재영군. 숨지기 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난치병과 싸우는 재영군을 위해 2년 전 한 방송사는 직접 모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한 달 후 울산의 한 봉사단체가 재영군을 위한 모금에 나섭니다.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과 모금한 돈 천만 원을 재영군에게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영군의 쾌유를 빌며 모금에 기꺼이 동참했고 1,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돈은 1년이 넘도록 재영군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3월 정도 돼서 다른 분을 통해, 지인을 통해서 하게 됐죠. 재영군의 약값도 좀 필요하고 병원교도 좀 밀려 있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어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4일, 재영군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타이틀을 걸고 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진을 해가지고 걸고 이렇게 했다고는 자체에서는 용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재영이 있을 때 그 돈이 필요하지. 이제 고인이 된 돈이 필요 없잖아요. 유족 측은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이 봉사단체 대표 A씨는 모금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한 돈을 재영군 측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모금에 동참 의사를 밝혔던 기부자의 기부가 미뤄지는 바람에 늦어진 것뿐이라며, 당시 모금도 재영군만을 위한 모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단체의 SNS에는 A씨가 직접 재영군의 사연과 모금을 안내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영군 외에 다른 환우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영군의 사진과 본격적인 모금 시작을 알리는 글을 직접 쓰면서 구체적인 모금 목표에까지 올렸습니다. 재영군을 위해 모인 돈은 경찰의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공동모금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 대상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영군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영군 이름을 내건 모금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유족들. 유족들은 재영군은 물론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 피해자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이어서 오겠습니다.